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뉴스 전해드리는 도중에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코로나19 감염된 사람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한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받은 환자가 부산대병원으로 부산에서 이제 이송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튼 뭐 가능성은 있는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보건당국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망자의 소식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뉴스를 통해 보도드리겠습니다.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환자가 계속 늘면서 지금 200명 정도의 소식은 저희가 확인되는 감염이 넘어섰고 2015년 메르스 때보다 지금 감염자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네, 코로나19의 전파력의 크기는 지금 따져도 메르스의 한 대여섯 배 이상으로 계산되고요. 정점을 지나면서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르스는 허파 깊숙이 침투한 후 폐렴이 심할 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데 이 코로나19는 상기도, 즉 코, 목, 그리고 이 목구멍 이 위쪽에서 침투하면서 증세가 매우 미미할 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증세가 미미하면 환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코로나19 치사율은 메르스 사스보다 훨씬 낮지만 전파력은 두려울만큼 크니까 이런 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메르스 때 감염자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된 사례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대남병원 그리고 오늘 서울의 한 병원 이러면서 계속해서 병원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제 첫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는데 사망한 후에 진단됐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됐고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 동안 격리되지 못했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분들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이 첫 번째 사망 환자에게 발생한 건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은평성모병원이 병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면서까지 환자 이송요원이었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72명의 환자를 관리하겠다고 한 것,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어쨌든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반 사람들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유행을 가정해야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은 코로나19 방어준비가 돼 있는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호흡기 증상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받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지역은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선별 진료소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겠지만 다른 증세면 걱정하지 않고 진료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병원은 다른 공간보다 감염 위험이 큰 곳이니까 병문 안 가지 말아야겠고 가벼운 증세로 큰 병원을 찾는 것도 삼가야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잠시 뒤에 내용이 확인되면 다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